안녕하십니까 공야매농원의 2023년 5월 10일 소요일 영상 일기입니다 이 장면은 김철시 위험센터를 통한 대우인 근로자를 배정받아서 픽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침 5시 10분에 약속 장소에서 픽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두농원 현장입니다 자두젓가를 원래는 4분이 하루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동해대로 오전에 저가가 다 마무리될 정도로 열매가 적게 맺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복숭아농원에 복숭아젓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복숭아는 예년에 열매 정도가 10시로 된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캄보디아 분들이신데요 구글분역기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니까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성심껏 일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센터에도 친절하게 모든 것을 타질없이 진행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복숭아젓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문이 SNS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속담리힘 이신분 페이스북 친구 맺기를 한 이러한 인연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홍여사님이 자두젓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두 자두 동해 피해 때문에 그런지 열매는 적게 왔는데 덕분에 알 굵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벌써 어린제 등 병해충 피해도 많이 발견돼서 수확량이 원하는 것만치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김천시 보건소에서 저희 마을의 생명사랑마을 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이 농약보관함을 보관상태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을 점검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이상 2023년 5월 10일 공자배 농원 영상 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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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